엄마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엄마가 타이다 모금래 그 다음에 영재 그 다음에 아빠 어 조심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영재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영재 영진이 언제 먹을 수 있어 영진이 형 너 입속엔 또 뭐 들어 있는거야 사이다 말고 순댓 순댓 얹어먹었어 24시간 말고 5분 동안 말 안하고 살게 했잖아 그때 먹었어? 말은 안하고 순대만 먹었어? 응 아빠 에이씨 아빠 여기 왜 커피도 있어? 커피? 자판기에서 커피도 파는 거지 커피 자판기 있고 음료수 자판기 있고 음료수 자판기가 아까 뽑았더니 그 사이다 음료수 자판기 맞아 맞아 그렇게 시원한 거는 그리고 이달을 바래요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